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 정말 한나와 같은 믿음의 좋은 딸로 성장시켜주시고 디모데와 같이 어머니와 애정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에게도 은혜 배포를 주셔서 디모데가 아버지가 비롯을 할 날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두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게 기도감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삼남매가 이제 디모데와 같이 어머니와 할머니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멀리하는 장려 이들이 성장해서 나는 디모데 같은 축복 속에서 성장했노라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디모데처럼 좋은 스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 이들의 기도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세상 살아가는 데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세상에 제약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귀한 삼남매 대대에 특별히 한나가 오파들의 뒤를 잘 이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버지의 믿음을 더 허락해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여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찬양하는 복된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